아 이거 와! 와 X나 잘했다 진짜! 와 이거 진짜 잘했어! 아 뭐라고 좀 하세요! 야! 완벽해! 와나나 니캣절 니캣절? 니구절에서 니캣절을 왜 해왔을까요? 어? 뭐야? 잠깐만! 야! X나 잘 그렸다! 이런 짓을 왜 했어? 야! 원호구의 애착팬티 코츠! 코츠가 어떻게 나와? 이거 괜찮은데? 나 바지컬 팬티래! 심지어 입는 거래! 이 바지컬 팬티의 기능을 못하는데? 이게 무슨 팬티라고? 애착팬티라고 아니 이게 어디가 엉덩이야? 찢어진 데가 엉덩이야 여기 티팬티 여기가 엉덩이야 괜찮다 앞 뒷면으로! 난 높은 점수! 이게 왜 높은 점수! 아니 저 팬티가 노릇스테이를 잘 그렸어 어빌리즈 굿즈 이것저것 만들어봤습니다 게임 일러스트레이터 아니야? 오 맞아맞아 게임핀토한테 와! 사실 쓰지면 안되는데? 지렸다 개잘 만든다 중국 영화배우 중에 홍금보라고 했는데 홍금보 아저씨 닮았는데? XXXX 아니에요? 응 뭐야? 좋은데 왜 나만 아니 나만 왜 힘 뺐어? 원호 내 궁뎅이로 난리야 나는 시기초XX 써준 거였네 원호 구슬스마트 토크 이것도 13개짜리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저게? 원호 구슬스마트 원호 구슬스마트 원호 구슬스마트 원호 구슬스마트 잠깐만 아 나 베껴놓은 원호 구슬스마트 처음 봤어 나 그 얘기하려고 했어 근데 어떻게 가습게 나와? 야 이거 실험 가능한가? 야 이거 실험 가능한가? 야 이거 실험 가능한가? 이거 어떻게 안되나?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야 이 이름은 담배기를 안 삐니까 한 수만이야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벌써 오 드디어요? 픽셀 찍었어 우와! 우와! 우와 이쁘다 귀엽다 저 민수형은 개미 외계인 아니에요? 이거 메탈슬롱이에요 메탈슬롱 그거 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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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뭐가 맞는 듯한 열쇠고리 오 뭐냐 오 이거 너무 이쁜데? 오 이건 진짜 만들 수만 있으면 너무 이쁜데? 오 욕 저희 집 개가 고급진 거 아니면 절대 안 써서 걱정이에요 응 이쁜 여자들에게 대접할 자한이 없어요 야 넌 초조점, 카와이비 소녀가 따라주는 달콤한 딸기 우유 마시고 싶다. 그런 너희들을 위해 준비하게 했습니다. 매지클 앤드 스트로베리 컵. 스토리텔링 지렸다. 그러니까 작품이 더 있는 거야? 미미자 아크리스텐드. 이거 작품이 굿즈인 거야. 아크리스텐드. 야, 기깔난다. 내가 내 집에서 쓰고 싶진 않지만, 와 진짜 달라. 다운뿔 어떡하냐? 그러니까, 아크리스텐드. 어, 이분도 아크리스텐드네. 어, 뭐야? 잠깐만, 아이, 잠깐만. 시켰어, 시켰어. 그래, 그래. 오리 어때요? 오리 별로 안 좋아하는데? 잠깐만, 아이, 잠깐만. 야, 안 지네, 안 지네. 야, 뭐야? X가 잘 그린다. 아니, 잠깐만, 이건 난 이미 써야겠다. 뭐? 수분팡팡 모아놓고 그... 야, 이거 대기화면 해라. 아, 정말 힘들었어. 아, 진짜. 와, 잡혀가지 이러면 해. 아, 시원해. 와, 이거 너무 좋은데? 다투 진짜 크다. 시원해. 야, 다투 한 번 해라, 이거. 진짜로. 야, 이건 굿즈 내보고 싶은데? 그러니까. 이거 다투 해보고 싶은데? 나 봄이 예쁘다. 하하하하하하. 주먹질 쿠션입니다. 아, 이거 와! 와, X나 잘했다, 진짜! 와, 이거 진짜 잘했어요. 아, 뭐라고 좀 하세요. 야, 완벽해. 뭐야, ㅅㅂ. 잠깐만, ㅅ간네,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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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이게 진짜 치즈해 맞아요, 원어말대로. 이게, 이게 맞아. 주먹을 어디? 오케이. 아, 너무 징그럽잖아요, 이거. 아니야, 아니야, 맞아, 맞아. 난 뭐 눈도 안 뜨고 있냐? 하하하하하하하하. 나 때리네가 일자인가 봐. 하하하하하하. 와, 이 사람 똑똑하다, 진짜. 아, 근데 저는 이거 조트에 넣을 것 같아요. 아니, 이게 X발. X나 개빡치네. 야, 그래, 너 눈뜨고 맞았다. 야, 너가 눈뜨고 맞았다. 형은 분이 안 감기는 거 아니에요? 텀블러. 자, 다음에 텀블러. 댓글 8개 달렸습니다. 아, 이거. 아, 이거. 이거. 아, 근데 이 텀블러 특성을 잘 살렸다. 아, 그러네. 아, 이 그림 진짜 이뻐. 매력적인 표현을 할 줄 아는 분이네. 뭔가 간지 나는 마빌리지. 야, 네. 거기서 빛나고 있어요. 이걸로 뭘. 어디에 썼느냐. 노트! 노트 대입. 노트? 아, 노트 괜찮다. 이거 그거 다 좋다. 이 이거 괜찮다, 이거 빛나는 느낌 좋아. 자, 도전해봅니다. 키운다? 귀여워. 이거는 입고 다니fol만 하겠다. 저기 잠깐만, 여기 여자가 3명인데요, 저 없어요. 있네요 오른쪽에. 아아아아아아! 와! 간달프 가자! 간달프! 아니 이쁘긴 한데 난 왜 이렇게 뚱뚱해? 얼굴도 쿨해? 짱구야! 와빌리지 못지? 사랑이 은춥혀 어! 이거! 이거는 이미 저희가 그게 어! 다른 거네! 눈이 달라도 사도라 만들어주실 수 있어요 어! 이거 너무 좋다! 이 버전에 훨씬 낫는데? 은별이 이게 잘 어울리긴 한다 너가 오! 퍼젓 퍼젓 존나 좋은데? 오! 원호 오! 민수! 민수! 와 민수가 잘 어울린다 저기요! 선생님인데! 이거 어떤 선배를 정확하게 보이네요 양갱이 아니 양갱이는 아! 너무! 네가 너무 좋다! 내가 이거 그럴 때 너무 기분이 좋았어 어! 댓글 좀 많다! 밑에 것도 안 먹는 거 근데 저 어딨어요? 네가 저기 어딨어? 왜 찍어? 여기 원호 머리 위에 원호 머리 위에 원호 머리 위에 있어! 야! 잘 그렸어 이 사람 어! 괜찮은데? 이거 괜찮은데? 이거 괜찮은데? 펜화로 해가지고 미쳤는데? 에세이입니다 에세이? 약간 스토리를 넣었나 봐요 들어가기 앞서 총 3가지 디자인이면 버늘 1가지 디자인 인생은 그들처럼 오! 오! 자! 전등 번개와 폭우 따위가 그들의 즐거움을 막을 수 없다 이거 막가지고 우와! 이런 게 옷에 들어가야 돼 옷으로 가야 돼 딥버프리티 확대 폭업 그렇지! 아! 근데 로고 안 컸으면 좋겠어 맞아! 작아야 돼! 작아야 돼! 작아야 돼! 오! 쉣! 이거 진짜 개 이쁘다! 진짜 이쁜데? 민수 담배 피우고 있어 그니까! 이 디자인을 조금 잘 썼으면 좋겠어 일단 왓파트 느낌 제대로 이거 너무 좋은데? 자! 이렇게 가지고 150개의 굿즈들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해주신 분 아니 놀랍게도 저희가 지금 진짜 한 3시간 걸렸는데 나는 처음에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? 생각보다 짧게 걸린다고 생각했는데 왜 시간이 빨리 갔을 뿐인지 진짜 3시간을 꽉 채우긴 했네요 맞아요 자! 그러면 여기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즈 참여해주신 분들 또 오늘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면서 저희가 진짜 기깔난 것들을 저기 뽑고 뭐 또 승급 시켜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갖고 싶은 소중한 물건들을 선물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! 어떻게 꺼요? 어? 그런답게 저희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질의 반가운을 오늘의 반가운을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감사의 반가운을 오늘의 반가운을 오늘의 반가운을 전의 반가운을